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. 되게 묘한 게 분명히 밝은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보면 제 마음이 뭔가 한 번씩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대에도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이렇게 눈 맞춤을 하는데 무언의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여운이 꽤나 오래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시 한 번 너무 감사합니다. 네 결승 2차전 생방송 파이널 2라운드 첫 번째 무대. 프로듀서 여섯 분 점수 입력해 두세요. 자 걸스 온 파이어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. 세영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아 너무 찡 하고요. 왜 울지 마. 왜 어떤 마음에서 찡 해요. 아 이게 뭔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 굉장히 후련했거든요. 시원하고. 근데 점점 막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. 끝이 났다는 생각에. 근데도 뭔가 그냥 지금까지 걸스 온 파이어 하면서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팀원들한테 진짜 너무 너무 고맙고 좋은 결과로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꼭 데뷔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간절함이 느껴집니다. 우리 나영 씨 지금 기분 어떠세요? 저도 너무 시원섭섭하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. 이게 끝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벌써 이게 마지막 무대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우선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또 저도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모습 보여드렸다고 생각도 들고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탑5 저 꼭 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